안녕하세요.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야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요. 아이들, 애기들이 먹는 그런 우유라고 알려진 남양 아인슈타인 천연 DHA 딸기 우유가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농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양성분 해가지고 만들어진 품질검사도 영양성분도 유기농 우유보다 한 수 위례입니다. 모유처럼 DH가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귀한 우유 유기농원이보다 많은 서른한 가지 특별검사를 통과했다. 100% 천연식품이란 유래과즙, 딸기과즙, 불호천연식품 유래 딸기과즙 딸기과즙이 3%인데 무슨 천연이 100%야? 120ml에 105칼로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아인슈타인 남양 이거 막 엄청 나왔었는데 남양에서 이 아인슈타인 DHA 이런 거를 우유에다 넣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마치 똑똑해지고 막 그렇게 된다 아이큐가 좋아진다 막 이러면서 참치에도 막 그거 하고 막 넣어서 DHA가 한참 열풍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오히려 DHA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눈도 이제 깜짝 안 하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정부가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1등급 은유 국산 90% 정도 들어있고 유기농 딸기 농축과즙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탄수화물 13g 4% 당뇨 12.5% 단백질 3.2% 70% 지방 4.28% 포화지방 2.8% 19% 트랜스장 없고 콜레스테롤 15mg 5% 나트륨 55mg 3% 칼슘 115mg 16% 해가지고 DHA가 2.3mg 아주 그냥 쪄깐 들어 놓고 그냥 DH 뭐 이러하고 유기농 이렇게 파는 거죠 너무 조그매요 완전히 뭐 깐난 애기들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한번 먹고 싶은 건 먹어봐야 되잖아요 딸기 물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 딸기 과즙이면 아주 그냥 딸기 색깔이 쳐 놔야 되는데 요즘에는 딸기 그거래도 우유가 하얀색이야 그냥 과즙이 아예 나는 딸기 색깔이면 훨씬 더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어우 딸기 향은 나긴 나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유처럼 DH가 천연적으로 들어있는 기완우유니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마셔줘야 되겠죠 맛은 유기농 원유보다 많은 31개의 특별검사를 통과했다 제 입맛으로 31가지가 특별검사가 통과된 게 제 입에서도 통과되는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껴지는 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우리 딸기 우유 있잖아요 뭐 바나나맛 우유 그런 건 아닐까 진하게 아무래도 느껴질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그런 거보다 그냥 흰우유에 가까운 그런 약간 그냥 3%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에서 쬐껌 느껴지고 마네 근데 이제 아기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되겠죠 이런 거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지진 않겠죠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쓰여있는 거 같은데 이제 그래서 뭐 어른들이 먹기에는 그냥 딱 종이컵으로 한 컵이네요 한 컵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좀 아기들한테는 요즘 용량이 딱 맞을 수 있겠는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굉장히 아기야 어른들이 이런 거 먹진 않지 또 또 비디오 찍는 아저씨니까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그냥 먹는 거 뿐인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산 90%보다 국산 100%로 해가지고 원유를 넣으면 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남양 아이슈타인 천연 DHA 딸기 우유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뭐 여러분 보러 맛보라 그런 거 보다는 그냥 뭐 조카나 본인 아기 있으시면 하나 사주면서 그냥 한번 맛보실 수 있으면 맛보시고 아니면 그냥 굳이 맛보셔라 그럴 만큼 독특한 그런 맛은 아니다 우유의 약간 달달한 딸기향과 과즙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냥 찔끔 느껴지는 그런 딸기 우유 아이슈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먹으면 머리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DHA ese는 당신이 않습니다 그럼 번역이 피 Var 내년에 세 번째 예 Lo